제가 시를 쓰게 된 것은 공개시험을 40년 하고 여행을 해볼까? 세계여행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그동안에 초축한 것들을 풀어서 해외여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 좋은 자영환경과 유물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걸 글로 한번 써보고 어떨까? 그래서 그 지역구 자체가 간다며 거기에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가서 그거를 쭉 말하고 써봤어요 그거를 버스에서 붙이고 붙이고 그러는데 거기 안내하신 분이 뭘 이렇게 열심히 쓰냐고 그래서 어제 갔던 그 아름다운 전경을 한번 글을 써본다 그리고 그걸 읽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그걸 낭송을 했어요 시답지 않은 시를 썼는데 낭송을 했더니 그 버스 안에 타신 분들이 그 내 아무것도 아닌 그 낙서 같은 것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막 일어서서 함성을 질렀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아 이것이 시라는 거구나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 11년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영광선을 자리에 쓰게 돼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견란적이기도 합니다 쇼팬하고 봤습니다 쇼팬하고 봤은 인생론을 제가 읽은 것 같은데 거기에 이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살만 하면 어떻게 즐길까를 생각한다 그런데 즐기는 방법 중에 운동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목걸 부딪히고 또 여러 가지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은 다 나중에 권태로 작용한다 권태가 생기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마약에 빠지거나 허탈한 상태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인생은 그런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외적으로 써놓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올가곡을 작곡한 누구죠? 그런 분처럼 작곡가 작곡가 특악을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작곡가 창작을 하는 작곡가 그다음에 고우나 이런 분들처럼 그림을 그려서 그 표현하고 있는 고우나 그런 창작적인 머리 그리고 그 안에 속한 게 하나 있어요 시를 쓰는 거 박수 한 번 쳐주세요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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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인생을 찬답게 즐기는 방법 중에 작곡가 그다음에 그림 그리긴 작곡 그리고 시를 쓰는 거 이렇게 표현이 났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아 그러구나 내가 이 말년에 그룹스런 게 굉장히 아름답고 영원한 창작적인 세계에 빠질 수 있는 위대한 것이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은 우리의 창작적인 머리와 고도한 사색과 이런 걸 우리의 조고 영원히 골태에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위대한 분야다 이렇게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오늘 이 자리가 제 인생 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획기적인 어떤 분수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렇게 일기 고르지 못한 이렇게 어려운 날씨에도 많이 와주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시고 박수 쳐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 또 주변에 여러 가지 여건을 주문해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